강석우 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겠다. 나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 강화하겠다.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또 국민은 늘 옳다. 민생현장 더 파고들겠다. 이런 발언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로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달라지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안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성현영 앵커님 저는 먼저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민심 신경 써라. 소통 강화해라. 국회 가서 장관들하고 싸우지 마라. 야당과 대화하라. 그 얘기를 제가 1년 6개월 동안 했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했다고 보수 참칭 패널 방송에 출연시키지 마라 그런 공문까지 받았는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저 정말 너무 억울하다. 지금이라도 변하신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해요. 이러한 본인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 행동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 결정도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한 상징적인 조치들이 향후 1주, 2주 안에 좀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에이 대통령이 어려운 그냥 잠깐 모면하려고 저런 얘기했구나. 라고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꼭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징적인 조치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예를 들면 야당 좀 만나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피고인이니까 만나기 어렵겠지만 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나 좀 만나셔가지고 정기국회 법안 처리 예산안 처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대 정원 이렇게 확대하는 거 이거 야당이 협조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과 먼저 대화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오 대통령님 생각 바뀌셨구나. 그렇게 우리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변인님 소통을 해야 된다. 이 주문을 할 때 국민이 있었고 현장 있었고 당정 있었는데 야당과의 소통은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소통을 내가 강화하겠다는 표현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참모들에게 강화해라고 지시를 했어요. 좀 아쉽고 참 저는 이제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라 어딜 가서라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말씀드릴 때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문제랄지 여당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 야 민주당 자기들이 잘해서 선거위기인 줄 알고 저렇게 또 오만해 보이네 이런 지적받을까 봐 대단히 참 좀 지금도 되게 오만해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진심으로 이번에 민심은 국민의힘도 무섭겠지만 저희 우리 민주당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섭고 이게 6개월 뒤에 우리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겠다는 걸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이런 말씀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1년 6개월 동안 못 봤던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는 관심이 생겼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게 말뿐이기 때문에 행동과 특히 인사조치든 행동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를 하나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안중근 의사의 독립영웅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전히 철거에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독립전쟁 영웅실을.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죠. 이거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리고 저는 무조건 국민은 늘 못하는 말이 대통령이 진짜 하신 말씀인가? 이건 찬물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국민이 물을 옳았다고 한다면 그럼 후쿠시마 원전오연소나 국민 전체 정말 다 반대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독립영웅들 그 문제. 최상병 문제. 여론조사에서 수많은 논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국민 여론은 이미 입증이 된 거였어요. 아무리 전광판을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엄중히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책적 조치도 있어야 되고 인사 문제는 진짜 저는 신경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김기현 체제를 신임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받아들이시는 건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그런 의사들을 총 집합해서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 대표께서요. 이번에 8번까지 했다고 언론에서 카운팅을 했던데 그런데 저렇게까지 왜 이렇게 모욕을 합니까? 인간 이재명이 인간 윤석열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특히 국회에서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대표. 그 대표가 절대다수의 국민들 아니 당원들과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대표가 만나자고 한 거예요. 국정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회담 표현도 싫으면 쓰지 말자고 했고 형식도 정의당이든 기타 야당도 다 좋다고 했어요. 대표는 이미. 두 부분만 만나기가 부담스러우면 다 같이 만나도 되는데 민생을 놓고 논의하자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다시 또 제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야당과 우리 장수상 말씀처럼 야당과 협치하는 게 본인과 정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나라를 위해서 제가 보수를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바뀌겠다고 신호탄을 쐈는데 그러면 이제 후행하는 조치가 뭔지 보니까 헌법재판소 소장의 서울법대 동기를 그냥 임명해요. 그것도 원래 물론 지금 헌법재판관을 하고 계신 이종석 재판관이지만 이분이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비교적 진보적 판결에 대해서 전부 소수의견으로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 낙태죄위원회에 대해서 또 합헌 판결을 내린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보수 판결을 내렸고 원래도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한 자리는 보수당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자리인데 그걸로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예전에 김인수 재판관이 소장 임명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할 때 막았단 말이에요. 지금의 여권에서.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번 주에 인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벌써 이미 지행합일이 안 되거나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반성의 기미를 얘기를 하지만 그 진정성을 신빙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재석 위원장님이요? 저는 대통령이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준을 엄청 올리셨다고 생각해요. 그 반성의 기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이번 선거를 두고 반성적 성찰을 하면서 이런저런 제도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바꿔냈다고 하면 사후적으로도 뭔가 좀 반성하고 바뀌는구나 하는 인상을 줬을 텐데 먼저 반성이라는 말을 던져버리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국민들의 기대는 장성철 소장님만 해도 벌써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기대 이하로 되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쇄신, 반성, 개혁 이런 것들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반성이라는 말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더 두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인이나 이런 개인들이 반성하는 것과 대통령이 일국의 지도자가 반성을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반성을 한다는 것은 그에 수발하는 어떤 정책이나 나중에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공무원이나 조직들의 행태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반성이라는 말 나온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얼만큼 후속 조치가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야당 대표도 이제 만나셔도 될 것 같다.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죄는 어차피 법원이 판단하게 두고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상징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바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야당 대표들과의 적극적인 만남 이런 것들 좋을 거라고 봅니다.